추리 소설 요즘은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범죄 소설이라는 카테고리로 묵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 일반인들은 추리 소설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어쨌든 이 추리 소설 안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탐정 추리물이냐 혹은 법정 추리물이냐 그런데 스릴러 추리물이 또 있잖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소개해드릴 작품들은요.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추리 스릴러물이다라고 인정받은 단편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최협곤 작가의 푸코의 일생이라는 단편인데요. 두 편의 이야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편 한 편이 완결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앞쪽 이야기 여름 편 먼저 소개해드릴 거고요. 다음에 또 이 작가가 계속 이어서 쓴 2편, 겨울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상해 보실까요? 최협곤 추리소설 푸코의 일생 여름 어둠이 깔리는 항구에 후텁지근한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정각 8시 토마스호가 출항사이렌을 울렸다.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을 출발, 일본 후쿠오카와 카오시마를 3박 4일간 순회하는 2만 5천 톤급 크루즈 유람선은 서서히 남동쪽 바다를 가르며 나아갔다. 나는 6층 데크의 625호 객실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대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4평 남짓한 객실에 있자니 이내 갑갑증이 몰려왔다.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었지만 동그란 현창은 고정된 채 열리지 않았다. 바지 뒷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우러댔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니 8시 10분, 약속된 시간보다 5분이 빨랐다. 굵직하고 느릿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 선생, 나 박이요. 배 잘 탔으리라 생각합니다. 곧 공예로 빠질 테니 마지막 연락이라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지금 전망대에 올라가면 이쪽에서 보낸 여자가 있습니다. 붉은 옷을 걸치고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일은 그녀와 상의하십시오. 물건은 가고시마에서 부산으로 돌아오는 날, 그러니까 사흘 뒤가 되겠지요. 배 안에서 넘겨주면 됩니다. 장금은 어떻게 치르실 겁니까? 잠시 뜸을 들이다 내가 물었다. 하하하하, 그 문제는 걱정 마시오. 결과만 확인되면 바로 입금될 테니. 그런 돈 떼먹을 만큼 나 쫀쫀한 사람 아니오. 다른 질문은? 딸칵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어졌다. 객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 가판으로 올라갔다. 아파트 13층 높이에 길이가 200미터가 넘는 배는 길을 헤맬 정도로 컸다. 휴가철 피크가 막 지난 8월 중순이지만 황토빛 가판은 짐을 풀고 나온 피서객들로 북적였다. 가족 단위 관광객이 대부분이고 커플룩을 입은 젊은 남녀도 덜어 보였다. 여자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배 후미에 서서 스크루가 갈라놓은 하얀 뱃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진홍색 민소매 원피스가 늘씬한 몸매를 더 돋보이게 했다. 긴 생머리가 바람을 타고 허공에 풀풀 날렸다. 난 여자 옆으로 다가서며 헛기침을 한 번 뱉었다. 그녀는 눈빛을 맞추기가 부담스러운지 인기척을 느꼈음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윤 선생님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감정을 죽인 건조한 말투 알이 큰 갈색 선글라스에 얼굴이 가려 정확하진 않지만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도톰한 붉은 입술과 옷독 솟은 코가 도발적이다. 난 대답 대신 말보로를 하나 빼물었다. 가네다다스오는 내일 저녁 후쿠오카에서 승선합니다. 예약된 방은 732호. 동행은 없습니다. 모레 가고시마에선 화라산 관광과 시내 투어가 예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부산에 들어옵니다. 반드시 입국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는 모레 하루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길어야 반나절 정도? 만약 실패하는 경우에는 실패는 없어! 난 단호하게 여자의 말어리를 잘랐다. 의도적으로 코웃음을 날리고 담배를 길게 빨았다. 연기는 바람을 타고 옆으로 흘러갔다. 여자가 이마살을 찌푸렸다. 나 또한 침묵이 불편해 시선을 먼 바다로 가져갔다. 사위는 그새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수평선에 집어등을 환하게 밝힌 오징어잡이 배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아, 촉박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촉박하단 말이야. 이런 일일수록 시간이 필요한 법이거늘. 에이, 쯧쯧쯧. 난 견눈질로 여자를 살피며 중얼거렸다. 그 부분에 대해선 미리 얘기가 됐을 텐데요. 여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큰 걸로 한 장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느긋한 일이었다면 아마 우리 쪽에서 해결했겠죠. 윤선생님이 소문대로 유능한 해결사라면 그 정도 핸디캡은 감수해야죠. 할 말이 없어졌다. 그녀는 검정색 프라다 숄더백에서 갈색 봉투를 하나 꺼내 내밀었다. 보신 후 태워버리십시오. 엉뚱한 사람한테 칼질하지 않도록 얼굴 잘 기억해두시고 좀 된 사진들이라 흐릿합니다만 여자는 선실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또각또각 일정한 간격의 하이힐 소리. 물끄러미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좀 안 어울린다 싶었다. 크루즈를 탄 붉은 하이힐의 여인이라. 객실로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엎드려 봉투를 뜯었다. 클립에 꽂혀있는 사진은 모두 네 장. 간에다의 첫인상은 뭐랄까? 우둔하면서도 간사일스럽다고 해야 할까? 허옇고 둥근 얼굴, 탈모가 진행되는 이마. 눈매는 약간 치켜 올라갔다. 두툼한 볼 위에는 금태 안경이 걸려있었다. 몸집은 통통했는데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았다. 사진이 낡긴 했지만 신체적 특징은 금방 파악됐다. A4 용제 한 장이 추가로 흘러나왔다. 간에다의 이력이 비교적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42세, 오사카 출신. 사기와 폭력, 소매치기 절도로 세 차례 투옥. 3년 전 출소 후 현재 후쿠오카의 히라오역 인근에서 세탁소 운영.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뭐야 이 새끼! 완전 잔챙이잖아! 자존심이 상했다. 난 인류라고 자부한다. 지금까지 다섯을 해치웠는데 모두 이름께나 알려진 얼굴들이었다. 작년 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스코리아 출신 아나운서 씨의 실종도 실은 내 솜씨다. 스포츠 신문에서 아직도 행방불명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그녀는 지금 지리산 기슬계에서 썩어가고 있다. 그런 나에게 아무리 외국인이라지만 간에다는 좀 너무 시시한 존재였다. 야쿠자 중간 보스 정도는 돼야 쑤실 맛이 날 텐데 겨우 촘스런 소매치기라니. 뭐 거액의 돈이 걸려있는 걸로 자유할 수밖에. A4용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다. 부인과는 8년 전 이혼. 자식은 없고 혼자서 생활. 쾌활한 성격이지만 이웃과는 왕래 없음. 술을 즐기고 담배는 안 피움. 취미는 마친코. 20대 때 잠시 폭력 조직에 몸 담았고. 불쑥 궁금증이 고개를 들었다. 아무리 촉박한 일이라 해도 박이란 작자는 왜 1억이나 베팅을 한 걸까? 산업 스파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마약 밀수 따위와 연관된 것 같지도 않고. 머리를 굴려봐도 딱히 잡히는 건 없었다. 전화가 걸려온 건 지난 화요일 곽 사장이었다. 뭐 진짜 곽 씨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다들 그렇게 불렀다. 나 또한 그의 얼굴을 본 적은 없다. 그렇지만 우린 수년째 믿을 만한 거래를 해왔다. 곽은 불륜을 개거나 떼인 돈 받아주는 흥신소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로열 패밀리들만 상대하는 큰 사무실을 운영했다. 그가 일감을 물어오면 실력 있는 해결사 몇몇이 처리하는 시스템이었다. 내가 그의 눈에 든 건 일종의 행운이었다. 윤선생이요. 사람 하나 잡읍시데. 쪽발이 새끼인데 이건 그냥 푹 쓰시면 되는 기야. 시일이 촉박하고 일본 원장이라 부담스럽다 해도 보수가 아주 괜찮아. 윤선생 실력이면 거저먹기요. 여행 경비도 그쪽 부담이고 게다가 성금으로 현금. 경상도 사투리가 심한 곽은 말을 빙빙 돌리다 마지막에 속내를 드러냈다. 스스료로 사할은 떼주소. 이건 일정에 비해 덩어리가 워낙 크지 않은겨. 나는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대답이 없으면 예스라는 사실을 곽은 잘 알고 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대통령 암살만 아니라면 뛰어들어야 할 형편이었다. 청부살이는 1년에 몇 탕씩 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넉 달째 놀고 있었고 게다가 주가 폭락으로 모아둔 돈의 절반을 날린 상태였다. 마음 같아서는 집앞 증권사 투자 상담사 새끼부터 조져버리고 싶었다. 의뢰인이 누군지 왜 죽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해본 적이 없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었다. 단지 돈이 필요했고 이번 일도 그 상황에 딱 맞았을 뿐이다. 침대에 누워 낡은 사진을 뚫어져라 올려다봤다. 그리고 막막에 가네다의 얼굴을 확실히 저장시켰다. 출퇴근길 종각 지하철역에서 만나도 바로 알아볼 자신이 있었다. 문제는 촉박한 시간. A4용지와 사진을 갈기갈기 찢어 욕실 변기에 흘려보냈다. 바람이 강해지니 갑판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영어, 일본어, 한국어 순서로 흘러나왔다. 새 담배에 불을 붙이다 엉뚱한 궁금증이 생겼다. 곽 사장은 검은 유령이란 작자한테는 어떤 일을 맡길까? 검은 유령은 이 바닥 최고 실력자로 소문이 자자하다. 신부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림자처럼 다가가 흔적 없이 끝낸다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질투심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거품이 섞였다고 나는 확신한다. 얼마 전 국내의 유명 포털 CEO가 새벽 등반 중 절벽에서 떨어져 사망한 일이 있다. 적대적 M&A 설이 떠돌아서 아주 민감한 시기였다. 타살 의혹을 타블로이드판 시사 주간지에서 제기했지만 물증은 완벽하리만큼 하나도 없었다. 결국 실족사로 처리됐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검은 유령의 솜씨가 아닐까 상상해봤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침 항구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부산을 떠난 토마스호은 밤새 항해를 해 후쿠오카의 하카다항에 입항했다. 선착장에는 전세버스가 줄지어 대기에 있고 우산을 쓰는 승객들은 관광을 위해 하선을 서둘렀다. 난 매일 아침 객실로 배달되는 소식지 네비게이터를 들여다보았다. 기항지 날씨와 여행 정보가 꼼꼼하게 담겨 있었다. 오늘 밤 늦게까지 많은 비가 올 예정이다. 텅 빈 배에 남아 침대를 뒹구는 일은 무료했다. TV 채널을 돌려봐도 영어로 떠드는 뉴스 아니면 철진한 한국 드라마가 전부였다. 한숨 자두고 싶었지만 작업을 앞두고는 예민해져서 그럴 수가 없었다. 게다가 배 안이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지겨움이 계속 압박해왔다. 어차피 가네다는 오늘 저녁에야 배에 오르는데 시내 관광이라도 따라갈 걸 그랬나. 오늘은 바자이후덴만구 신사를 둘러본다고 했다. 네비게이터에는 컬러 사진과 함께 봄마다 신사를 뒤덮는 벚꽃이 장관이라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여름이다. 군내 나는 노인네들하고 함께 가이드의 노란 깃발을 쫓아다니기도 쪽팔렸다. 게다가 녹차와 먹는 모찌맛이 일품이라고 했지만 난 절대 모찌를 먹지 않는다. 고아원을 나오던 해였으니까 아마 13살 때였을 거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훔친 모찌를 감나무 뒤에 숨어서 먹다가 극채를 했다. 원장한테 끌려가서 밤새 두들겨 맞았다. 그 원장이란 인간은 지금 국회의원이다. 부모 없는 원생들한테는 개밥 같은 식사 먹이고 정부 보조금 착복해서 명사가 됐다. 재작년이던가 그가 백분 토론회 나와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떠벌리는데 주둥아리를 그냥 재봉틀로 박아버리고 싶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임을 그때 확실히 깨달았다. 참을 수 없는 지루함은 계속 괴롭혔고 결국 오후에 갱웨이를 걸어나오고 말았다. 바람 쐰다는 기분으로 가까운 시내나 둘러볼 요량이었다. 그리고 챙겨야 할 물건이 있었다. 부두 2층에 위치한 입국심사대에 갔다. 단체 관광객이 빠져나가선지 한산했다. 콧수염을 기른 심사관이 여권사진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입술을 비틀고 씩 웃었다. 한국인을 무시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Do I have any problem with immigration? 입국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나도 입술을 비틀며 아주 빠른 영어로 물었다. 콧수염의 얼굴이 바로 굳어지더니 대꾸 한마디 없이 스탬프를 쾅쾅 찍었다. 전문 브로커를 통해 만든 여권은 완벽하다. 실존 인물의 주민등록증을 정밀 위조했고 그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관청에서 정상 발급받았다. 서류상 나는 완전히 그 사람이다. 사진을 떼고 붙인 위조여권과는 애초 수준부터 다르다. 나랑 서른여섯 동갑인 진짜 주인은 식물인간이다. 세상과 단절된 시골 어느 외딴 집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살고 있다. 택시를 잡아탔다. 빗줄기는 굵어졌다. 차창 밖으로 한국과 비슷한 거리 풍경이 이어졌다. 멀리 보이는 나지막한 야산, 오밀조밀 들어선 주택들, 교복 치마 입은 소녀들이 자전거를 타고 스쳐갔다. 시내 중심부에 들어서자 명동이나 신촌처럼 차와 인파로 품볐다. 생경함이라면 히라가나 간판과 택시핸들이 오른쪽에 달려있다는 것 정도. 지붕 개폐식 야구장 후쿠오카 도움을 둘러보고 캐널시티에 있는 서점에서 성인 잡지를 두 건 샀다. 3대째 영업한다는 우동집에서 배를 채우고 가와바타 상점가를 어슬렁거렸다. 천장을 투명한 지붕으로 덮어 산뜻한 느낌을 주는 거리였다. 수백 개의 점포가 양쪽에 늘어선 모습이 세운 상가를 연상시켰다. COMBAT라고 걸린 영어 간판이 보였다. 점포는 지하철역으로 빠지는 오른쪽 코너에 있었다. 밀리터리 마니아들을 상대로 세계 각국의 군복이나 군화 따위를 파는 곳이었다. 진열장 안에는 여러 종류의 단검이 놓여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6mm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었다는 날은 투명하리만큼 맑았다. 마호가니 손잡이는 손바닥에 착 감겨왔고 귀걸이를 한 노랑머리 남자 점원이 뭐라고 떠드는데 영화 람보에 사용된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쿠라 데스카? 나는 일본말로 값을 물었다. 계산은 현금으로 했다. 7시 일본인 관광객들의 승선이 끝나자 토마스호는 남쪽으로 항로를 잡았다. 후쿠오카를 떠나 밤바다를 해치고 가고시마로 향한다. 전망대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방송이 반복해 흘러나왔다. 규슈 동쪽으로 북상하는 B급 태풍의 간접 영향권이라고 했다. 바람을 머금은 빗줄기는 갑판을 무섭게 후려쳤다. 이따금씩 번개의 섬광이 검은 하늘을 두 쪽으로 갈라넣었다. 배의 바닥이 한쪽으로 쏠릴 때마다 묘한 공포심이 잃었다. 뷔페 식당에서 가볍게 저녁을 먹고 가네다를 찾아 나섰다. 객실만 600개가 넘는 대형 선박이지만 그를 찾아내는 건 의외로 간단했다. 732호 객실은 불이 꺼져 있었다. 그렇다면 홀로 온 중년 남자가 즐길 만한 건 술 아니면 도박밖에 더 있겠는가? 게다가 지금은 기상악화로 선실박 출입도 통제돼 있다. 카지노는 둘러봐도 그가 보이지 않았다. 전망대 뒤편에 위치한 칵테일바 캐츠를 찾아갔다. 창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술잔을 홀짝이는 통통한 사내가 보였다. 짧은 목, 벗겨진 이마, 금태안경. 빙고! 봉투 속의 사진과 일치! 나는 입구에서 서성이다. 한번 부딪혀보기로 했다. 가까이서 관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마티니를 주문했다. 천천히 홀 안에 살폈다. 날씨 탓인지 자리는 많이 비었다. 정면 무대에서 중년의 여가수가 피아노를 치며 재즈를 불렀다. 웨이브 굵은 파마와 가무잡잡한 피부, 튀어나온 광대뼈로 봤을 때 필리피노가 확실하다. 나이트클럽의 러시아 댄스걸, 식당 주방의 조선족 여인처럼, 중소호텔 라이브 클럽에서 꼭 만나는 필리핀 가수들. 노래 실력은 상당했다. 미스티의 음울한 선율이 허스키한 목소리에 실려 어스레한 홀 안에서 흐느적거렸다. 눈을 감고 잠시 음악에 집중하려는데 불쑥 못난이 푸코가 떠올랐다. 푸코는 내가 기르는 아메리카 코카스페일종의 새까만 개의 이름이다. 작년 봄, 아나운서 씨를 묻고 운전해 오던 밤이었다. 놈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바람에 차 앞바퀴에 깔려 죽을 뻔했다. 복잡한 기분 탓이었을까? 나는 털 빠지고 노린내 나는 유기견을 기꺼이 집으로 데려왔다. 다음날 애완견 미용실을 찾았다가 놈이 듣지도 짓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짐했다. 네 놈이 죽을 때까지 지켜주겠다고. 버려졌다라는 말에서 놈과 나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너무 비약일까? 그때였다. 낯선 목소리가 나를 다시 현실로 끌어냈다. 누군가가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다. 혹시 부산에서 오셨습니까? 난 천천히 눈을 떴다. 바로 앞에 한 사내가 망령처럼 서 있었다.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금세 판단이 서질 않는다. 사내는 바로 간에 닿았다. 뜨악한 내 표정을 보고 그는 재빨리 뒷말을 이었다. 저 동행이 없다면 술친구나 할까 해서 전부들 짝짝이라 하하하하. 피할 수 없는 대면이었다. 나는 고개를 두 번 끄덕였다. 사내는 마주 앉으며 오른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김용식입니다. 이건 또 뭔 소린가? 나는 눈을 흡뜨고 다시 사내를 보았다. 분명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 제1교포죠. 일본 이름은 가네답니다. 가네다 다스오. 고향은 오사카고 지금은 후쿠오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김상희라고 부르십시오. 난 짧은 숨을 내뱉었다. 의혹이 한꺼풀 풀린 셈이지만 뭐가 뭔지 더 꼬이는 듯했다. 전 윤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말이 유창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혼자서 오신 모양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여행도 즐기고 부산에 볼 일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가네다는 아래 위 이빨을 다 드러내며 웃었다. 윤선생도 혼자십니까? 이런 배 여행에는 여자가 껴야 제 맛인데 안 그렇습니까? 나는 소리 없이 따라 웃었다. 가네다는 기분이 좋은지 자신이 사겠다며 양주를 주문했다. 난 서울에서 조그만 여행사를 경영한다고 했다. 크루즈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해보려고 견학 중이라고. 가네다는 고개를 주웍거렸다. 검정 보타이를 맨 키 작은 종업원이 발렌타인 한 병과 얼음통을 가져와 잠시 대화가 끊어졌다. 나는 슬쩍 가네다를 떠보고 싶어졌다. 그런데 부산에는 무슨 일로? 그게 참 말하기는 못한데 가네다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빼물었다. 얘기를 해야 할지 말지 판단할 수 없다는 듯 한동안 뜸을 들였다. 그러다 술잔으로 입술을 축이고는 입을 열었다. 보름 전인가 부산에 사시는 백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영감 얼굴도 모릅니다. 제 선친과는 배다른 형제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 30년 이상을 연락 없이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그 영감이 죽을 때가 되니까 조센증 소리 들으며 고생하는 조카놈이 안쓰러워 보였던 모양입니다. 내 앞으로 유산을 좀 남겼답니다. 생전에 부동산 사업해서 큰 돈을 모았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해운대나 광안리 이런 데 땅크에 값 엄청 올랐다면서요. 뜻밖의 보기라 당황스럽긴 하지만 여하튼 가봐야죠. 급한 일은 아니더라도 돈이 걸려있다는데 영감이 노망나서 헛소리 짓거린 게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매듭이 또 하나 풀리는 기분이었다. 아니 후쿠오카에서 부산 가는 쾌속선 타면 3시간이면 충분할 텐데 이런 느려빠진 배를 다 타시고 아 내일 사쿠라지마에 가보려고요. 2주 전에 이 배를 예약했습니다. 생각이 좀 많아서요. 과연 그걸 받아야 하나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수상한 구석도 있고 혹시 비탈라는 돈은 아닌지 조용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쿠라지마? 화라산 말인가요? 네 세계적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곳이죠. 흰 연기를 풀풀 내뿜으며 살아 꿈틀대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예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통 기회가 없어서 그렇군요. 난 오른손으로 지포라이터를 만지작거리며 머릿속으로 대충 밑그림을 그려보았다. 의뢰인 박은 죽은 부산 땅부자의 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간에다와는 사촌지간? 무리해서 제거하려는 걸 보면 유산 덩어리가 꽤 큰 모양이다. 하긴 10억이든 10원이든 두 눈 빤히 튼 채 생판 얼굴도 모르는 인간한테 뜯긴다면 속이 뒤집히겠지. 붉은 옷의 여자는 나이로 봤을 때 박의 마누라는 아닐 거고 정부쯤 되지 않을까? 뭐 추측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다. 스쳐가는 호기심일 뿐이니까 맡은 일만 하면 된다. 그렇지만 막상 전후 사정을 알고 간에다 얼굴을 보고 있자니 입안이 씁쓸해졌다. 결국 복이 화를 부르는구나. 성냥이 풍부한 필리피노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곡을 부르고 있었다. 귀에 익숙한 멜로디인데 제목은 가물가물하다. 우리는 스트레이트 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그리고 동시에 입속에 털어넣었다. 간에다는 겉보기와 달리 말이 많은 사내였다. 취기가 오르자 쓸데없는 얘기를 주절주절 풀어내는데 하품이 나오려고 했다. 스물여덟 배 술집 나가는 일본 여자를 만나 반년을 살았다고 했다. 사기죄로 들어간 감방에서 한국인 소매치기 고수한테서 면도날 따기 비법을 전수받았다나? 동족의 피가 통했는지 자기한테만 특별히 가르쳐줬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술병이 바닥을 드러낼 즈음에는 제1교포가 일본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서러운 줄 당신이 알기나 하냐면서 시비 걸듯 눈을 불아렸다. 역시 사내들은 술을 먹어봐야 성과를 안다. 동정심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간에다가 비틀거리며 말을 나섰다.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지났다. 뒤쫓아가서 두 다리를 번쩍 들어 밤바다에 밀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갑판 통제만 없었다면 가능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충동적인 행동에는 늘 허점이 따른다는 사실을. 게다가 오늘은 이미 여러 사람들 시선에 노출됐다. 그리고 사방에 감시 카메라. 계획대로 하면 된다. 조급함은 화를 부른다. 계획대로만 하면 된다. 난 마지막 술잔을 높이 들었다가 입안에 털어넣으며 스스로를 타일렀다. 바를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낯선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획 돌리자 그림자 하나가 잽싸게 사라졌다. 아니나 다를까 객실로 돌아오기 무섭게 전화 내선이 울렸다. 박이 보낸 붉은 옷의 여자였다. 무슨 얘기 했죠? 가네다 하고 난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글쎄 뭔 얘기를 했을까요? 내 명령 없이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여자 목소리가 도련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난 천천히 그리고 능글맞게 대꾸했다. 하! 명령? 이봐 아가씨 난 내 방식대로 일한다고 계약이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화살이 손에서 떠났다는 건 그쪽이 더 잘 알텐데 이봐요 당신은 고용된 사람이에요 맡은 일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요 하! 내가 언제 일 안 한다고 그랬어? 술 한 잔 얻어 먹었기로 써니 그게 뭐 큰일이라도 된다는 거요? 그렇다면 가네다가 제일교포란 얘기는 왜 안 하셨나? 기습 공격 한 방에 여자는 금방 기세가 꺾였다. 그야 그지 어라 그래서 잡다한 정보만 너절하게 적어 놓으셨나? 하긴 내가 가네다를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셨겠지. 안 그래? 여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봐 예쁜 아가씨 걱정은 그만 접어두고 스파나 받으셔 나는 실수 안 해. 그리고 간에다가 줄담배를 피더라고? 당신이 건넨 정보는 믿을 게 못 된다고?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는 순간 바닥이 흔들렸다. 휘청거리며 손으로 벽을 짚었다. 파도가 거칠어져 배가 앞뒤로 기우는 피칭 현상이 심해졌다. 에이 망할 아무리 금배도 어쩔 수가 없구만 바이킹을 탄 것처럼 몸이 공중에서 부유하는 느낌 머리가 멍해지면서 속이 메스거렸다. 불면의 밤이었다. 결전의 날이다. 지금 시각은 정확히 오후 3시 16분 나는 카오시마 대몬칸 거리에 서 있다. 초록색 전철이 덜커덩거리며 눈앞을 스쳐간다.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현대식 빌딩이 질비한 중심가를 아직도 노면 전차가 질주하고 있었다. 태풍이 비껴갔다지만 비는 가늘게 계속해서 내렸다. 난 공중전화보스 옆에서 가네다를 기다렸다. 그는 조금 전 길 건너편 문업방 구업하는 가게에 들어갔다. 그의 뒤를 밟은 지 벌써 5시간째. 화산재 풀풀 날리는 활화산 사쿠라지마를 돌아 17세기에 이 지역을 통치한 시마즈 가문의 별장인 이소정원을 거쳐 쇼핑을 위해 덴몬칸 거리로 들어온 시간이 3시였다. 동행한 관광객이 많고 야외인 까닭에 기회 잡기가 쉽지 않았다. 6시까지 토마스 호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빠듯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샘. 지금 기회를 놓치면 그의 부산 입국을 막을 길은 없다. 조급증이 몰려왔다.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초조해 하기는 처음이었다. 입고 있는 반팔 사파리는 비와 땀에 절어 눅눅했고 담배를 쥔 오른손이 가늘게 떨렸다. 가게 문을 밀고 나오는 간에다가 보였다. 그는 우산을 받쳐 들고 상점가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으로 옮겼다. 다행히 일행들과는 떨어져 혼자였다. 난 손가락으로 담배를 퉁겨 끈 다음 갈색 벙거지를 눌러쓰고 도로를 가로질러 달렸다. 간에다가 미스코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다. 난 감시 카메라 위치를 신경쓰며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붙었다. 평일이라 매장은 한산했다. 그가 자파코노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다 화장실이 있는 2층 비상계단 쪽으로 걸어간 것은 10분쯤 뒤였다. 난 메고 있던 가방에서 얇은 가죽장갑을 꺼내서 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뒤를 따랐다. 내가 화장실에 들어섰을 때 간에다는 변기 앞에서 바지지퍼를 내리고 있었다. 운이 좋았다. 아내는 그 혼자뿐이었다. 어이 윤선생 여기서 또 만나는군요 가네다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가움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어디어디를 둘러보셨나요? 물론 사꾸라지만은 보셨겠죠? 그는 요란하게 소변을 갈기며 웃었다. 난 옆에 서서 바지춤을 풀었다. 살아서 움직인다는 건 행복한 일이죠. 가네다는 말뜻을 이해 못했다는 표정으로 눈을 껌뻑였다. 난 느릿하게 덧붙였다. 사꾸라지마 말입니다. 아 그야 그렇죠. 가네다는 거무수레한 성기를 털다가 문득 내 가죽장갑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나와 눈이 마주쳤다. 믿거나 말거나 그도 한때 조직의 밥을 먹었다. 그제야 불길한 예감이 뇌리에 꽂힌 모양.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본능적으로 두 팔을 올려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단검은 벌써 가네다 옆 가슴에 박혔다. 찰나의 일이라 그는 윽하는 신음조차 제대로 뱉지 못했다. 다리가 풀리면서 상체가 내 품으로 안겨왔다. 나는 굵은 어깨로 그의 몸무게를 지탱하며 칼의 가드가 뱃살에 걸릴 때까지 한 번 더 쑤셔넣었다. 그리고 잠시 그대로 서있었다. 아이보리 점퍼의 검붉은 액체가 서서히 번져나갔다. 난 타일바닥에 피가 떨어지기 전에 가네다를 맨 끝 변기실로 밀고 들어갔다. 좌변기에 앉히고는 문고리를 걸었다. 천천히 단검을 뽑았다. 피가 확 솟구쳤다. 상의와 바지 주머니를 뒤져 소지품을 가방에 쓸어 담았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여권과 지갑만 없애도 경찰은 신원 파악에 애를 먹을 것이다. 신원을 알아내도 관광객을 노린 단순 강도살인으로 종결될 것이다. 일본 경찰이 조선인 전과자의 죽음에 얼마나 성의 있는 수사를 할까. 회의적이다. 토마스 호와의 관계를 찾는다 해도 나와 연결고리 찾기란 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내일이면 부산에 가 있다. 그때였다. 갑자기 가네다가 눈을 부릅 뜨더니 두 손으로 내 사파리 깃을 움켜잡았다. 마지막 발악이 이런 것일까. 소나귀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피가 역류할 정도의 섬뜩함에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내가 팔꿈치로 가슴팍을 내려찍은 건 본능이었다. 가네다는 한 손을 아래로 떨구고 다른 손은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입술이 뒤틀려 있었다. 고통에 질린 것 같기도 하고 미소를 띈 것 같기도 한 얄궂은 표정이었다. 난 팔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서둘러야 했다. 시체의 두 발을 문 앞까지 뻗쳐놓았다. 피는 좌변기 속으로 흘러내리도록 조치했다. 그러고는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천장과 칸막이 사이의 틈으로 빠져나왔다. 세면대에서 피 묻은 장갑을 벗고 손을 씻다가 거울에 어른거리는 나를 보았다. 지친 표정으로 서 있는 서른여섯의 사내. 얼굴은 땀으로 번질거리고 충혈된 눈동자는 쫓기듯이 움직였다. 실핏줄은 조그만 충격에도 톡 터져버릴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 난 서둘러 가네다의 우산과 쇼핑백을 챙겨들었다. 화장실을 막 나오는데 깎아머리 중학생 둘과 맞닥뜨렸다. 난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거리로 달려나왔다. 토마스 호로 돌아오자마자 샤워부터 했다. 찬물줄기 아래서 냉정하게 조금 전 상황을 되돌아봤다. 실수한 기억은 없다. 경직된 근육이 풀리면서 긴장도 함께 씻겨 내려갔다. 기분이 좋아졌다.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 마시며 전화 내선을 돌렸다. 밖의 여자는 첫 신호가 울리기 무섭게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됐죠? 5분쯤 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하늘색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 긴 생머리를 뒤로 묶은 채 복도에 서 있었다. 선글라스를 벗은 얼굴은 확실히 미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실내를 훑어보며 의자에 앉았다. 안전을 위해 방으로 불렀소. 밖에는 시선들이 많으니까. 나는 탁자 위에 널브러져 있는 성인 잡지를 치우며 말했다. 상관없어요. 마시겠소? 캔맥주를 권하자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은 눈초리. 난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가네다의 여권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흔들어 보였다. 말했지? 실패는 없다고. 나는 뻑이듯이 말했다. 여자의 눈동자는 계속 여권을 따라 움직였다. 일처리는 틀림없겠죠? 그녀는 들을 사람도 없는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대답 대신 말보로에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를 일부러 그녀 얼굴을 향해 내뿜었다. 여자는 첫 만남 때와는 달리 미간을 찌푸리지 않았다. 내가 한 대를 다 피울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돈은 언제 입금되지? 난 언제부터인가 반말을 내뱉고 있었다. 기다리세요. 한국에 연락해보죠. 내일 중에는 가능할 겁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줄 수 있을 텐데. 무슨 말이죠? 당신이 모시는 박이라는 남자.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지 않나? 프런트에서 당신 방 체크해보니까 동행이 있더구만. 그저께 칵테일 바 구석에서 날 노려보고 있더라고. 검은 줄무늬 남방의 곱슬머리. 맞지? 여기서 국제전화 한 통만 때리면 바로 송금될 텐데. 여자의 눈동자가 갑자기 커졌다.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너무 겁먹지 마. 난 돈 이외에는 관심 없어. 고객과는 신뢰가 생명이지. 난 여권을 탁자 위에 던졌다. 여자는 재빨리 그것을 쓸어 담았다. 증거물은 그걸로 충분할 거야. 나머지 것들은 안전을 위해서 내가 처분했어. 이제 돈만 입금되면 서로 볼 일 없겠군. 난 손깍지를 끼고 조금 진지하게 얘기했다. 가네다에게서 들은 유산 얘기가 입 끝에서 맴돌았지만 묻어두기로 했다. 어차피 지금에야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들. 서로의 목적이 충족됐다면 그걸로 족한 것 아닌가. TV 위에 걸린 벽시계를 봤다. 출항 예정 시각인 6시에서 10분이 지났건만 토마스 호는 스탠바이 신호만 계속 내보내고 있다. 아마도 시내 구경 나간 가네다가 돌아오지 않아서겠지. 하지만 벤은 곧 미나미 부두를 떠날 것이다. 700여 명의 승객들은 다들 스케줄이 있다. 부산으로 때밀이 관광을 떠나는 이들을 실망시킬 순 없으니까. 가는 빗줄기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린 밤이다. 전망대가 있는 가판을 거닐고 있자니 꿈길인 듯 몽롱하다. 벤 안간에 나가 가죽집에서 단검을 뽑아들었다. 이젠 용도를 잃어버린 물건. 앞으로도 쓸 일은 없겠지.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이면 어차피 국내 반입도 할 수 없다. 날 끝을 잡고 허공을 향해 던졌다. 단검은 수십 번을 회전하다 검은 바다에 빠졌다. 쇼핑백도 함께 던졌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편안함과 공허함이 묘하게 뒤섞이며 소용돌이쳤다. 24시간 개방하는 인터넷 바를 찾아갔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구글을 검색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경험. 카운터에 가무잡잡한 여승무원이 어색한 한국말로 GPS 위성을 이용한 거라고 일러주었다. 거래은행 사이트를 찾아 잔고를 확인했다. 하, 박은 믿을 만한 고객이었다. 내 계좌에는 이미 동그라미 8개가 붙은 돈이 들어와 있었다. 모든 것이 홀가분해졌다. 곽사장 몫을 전하는 일만 남았다. 부산에 도착하는 즉시 송금해 줄 생각이다. 늘 사소한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오락거리를 찾아 크루즈 내를 샅샅이 훑었다.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한 시간에 걸쳐 타이 마사지도 받았다. 쇼룸에서 보두카를 마시며 러시아 무희들이 펼치는 스트립쇼를 보았다. 탱탱한 저통을 보자 잠시 잊었던 성욕이 솟구쳤다. 필리피노가 노래하는 카페에서 한 잔 더 하고 갑판 농구장에 뒹구는 공을 발끝으로 툭툭 건드려도 보았다. 그렇게 마음껏 휘젓고 다니다. 새벽녘에 잠들었다. 안내방송에 늦잠을 깼다. 스피커에서 영국인 선장의 딱딱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국어와 일본어 통역이 이어졌다. 배는 예정 시간에 맞춰 부산항에 도착한다고 했다. 오른쪽 머리가 쿡쿡 쑤시고 뱃속이 쓰렸다. 기분에 들떠 밤새 마신 술이 과했다. 생수병을 입에 물고는 커튼을 열어젖혔다. 강한 햇살이 객실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크고 작은 섬들이 하나둘 스쳐갔다. 갑판 야외 카페에 올라가 진한 커피를 주문했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는 평온했다. 나흘 만에 만나는 태양이 눈부시고 쪽빛 물결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은 상쾌했다. 관광역사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날씨의 변화는 사람들을 생기넘치게 만들었다. 이들이 모두 한 배를 탔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갑판으로 몰려나왔다. 어린애들은 연신 풀 속으로 뛰어들고 수십 개의 썬베드는 대담한 수영복 차림에 젊은 여자들이 차지했다. 대형 스피커에서 흐르는 레게 음악이 흥을 돋었다. 혹시나 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긴머리 여자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하, 지난 밤 너무 겁을 먹였나 싶어 살짝 후회가 됐다. 객실로 돌아와 짐을 챙기는데 성인 잡지가 바닥에 툭 떨어졌다. 입술을 가늘게 벌린 금발의 백인 여자는 장미 문신이 박힌 엉덩이를 뒤로 쭉 내밀고 있었다. 불쑥 부산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지고 보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다. 지금 사는 일산 오피스텔이라고 무더위를 피해갈 수는 없다. 콘크리트가 달아올라 푹푹 찔 것이다. 일은 잘 풀렸고 보수는 다 받았다.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의 방을 잡아놓고 한 며칠 즐긴들 어떠랴. 여자가 필요했다. 꺼두었던 휴대폰의 파워 버튼을 눌렀다. 액정 화면에는 통화 가능 표시를 알리는 막대가 여섯 개나 떴다. 확실히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제니는 여전히 애교 넘치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부산에 내려올 때마다 들르는 클럽의 여자. 성은 모르겠고 그냥 다들 제니라고 불렀다. 썩 미인은 아니지만 큰 가슴과 쭉 뻗은 다리가 쓸만했다. 무엇보다 섹스를 잘했다. 가슴에 수표 몇 장 꽂아주면 뒤탈 낼 여자는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사파리를 걸쳐 입고 창가에 걸터앉아 담배를 물었다. 한 모금 한 모금 빨대마다 푸근함이 몰려왔다. 석양을 벗삼아 집으로 돌아가는 만선 어부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을까. 드디어 부산항이 보였다. 배는 선수를 크게 좌현으로 틀더니 최대한 속도를 늦춰 접안을 시도했다. 카드키를 프런트에 반납하고 갱웨이를 걸어 나오는데 승무원들이 양옆의 도열에 환송해 줬다. 태국 마사지사도 러시아 스트립걸도 필리핀 여가수도 보였다. 난 일일이 눈을 찡긋했다. 그녀들이 날 기억하든 못하든 상관없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왔다. 여객터미널을 향해 걷다 정박해 있는 토마스 홀을 잠시 뒤돌아 보았다. 3박 4일은 짧은 여정. 하지만 가슴 졸인 나한텐 일생보다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언젠간 푸코를 안고 느긋하게 알래스카나 지중해로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리라. 희한하게도 일은 늘 예기치 못한 지점에서 꼬인다. 문제는 입국심사대 앞에서 벌어졌다. 응당 안주머니에 있어야 할 여권이 보이질 않았다. 바지와 가방을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뭉글뭉글 피어올라 머릿속에서 번져나갔다. 어떻게 된 걸까? 뭔가에 단단히 홀린 기분이었다. 난 필름을 빠른 속도로 되돌리다가 미스코시 백화점의 화장실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얄궂은 표정에 시체가 항구 보였다. 마지막에 가네다가 내 옷깃을 잡았던가? 그와 동시에 떠오르는 한 컷. 애써 부정하려 하면 할수록 그 장면은 더 선명해졌다. 내 안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가네다의 오른손이 클로즈업 됐다. 그리고 소매치기 솜씨를 뽐내던 가네다의 술취한 목소리가 귓전에 울려 퍼졌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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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졌다.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지는 몸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입안에 모든 물기가 증발하면서 심한 갈증이 몰려왔다. 감색 정복을 입은 나이 든 입국 심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여권을 요구했다. 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해? 머릿속이 새하였다. 현기증이 일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빙그르르 도는 바닥 위에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심사대 저편에 짙은 화장을 한 제니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지금 내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쪽을 향해 손을 높이 흔들었다. 네, 전 소설이 여기서 끝난 줄 알았었어요. 그랬는데 뒤에 소제목 겨울이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름으로만 놓고 보면 이거는 뭐 추리 스릴러가 아니라 하나의 순수 그냥 문학, 예술성 뛰어난 그냥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완결될 뻔했어요. 그런데 추리 소설 작가 분들은 예술보다 추리를 더 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같은 주인공으로 이어지는데 거의 옴니버스 형태고 같이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름편만 소개해드렸고요. 조만간 겨울편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